손 확인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위 사이사이를 한번 누려서 바위 사이사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류가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. 쭉쭉 잘나가고 있거든요. 저쯤 가면 블랙이든 뭐든가 입질이 좀 많아야 되는데 바늘이 드라마 바늘이 커서 그런가 고가 와따 고가 와따 현재 현재 톡 끄라스 아유 블랙인 것 같아 블랙이야 블랙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블랙이야 그래도 바늘이 커서 쉽게는 안 빠지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고가 와라 아유 막 막판에 와서 이제 힘이 있습니다 조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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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시 덕고 여기서도 그렇지 밑에 내려가서 생선 확인해드릴게요 떨어졌어 또? 뭐야 아 진짜 짠하게 하네 바닥바닥 뛰더니 떨어졌어 야 생선 확인 격신간 누굽니까? 격신간 누굽니까? 격신간 누굽니까?